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지하자 잘한다고 몬께 만세 부르실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선거에 대패하면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좌파들의 여러분들 생각은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586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그 좌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합리화 될 수 있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간방에 쳐넣기 위해가 죄를 만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간방에 쳐넣기 위해 죄를 만들 겁니다. 아둔한 사람들은 여러분 눈을 감 겠지만 한 번 그렇게 혹독하게 경험하고도 여러분들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좌파들의 여러분들 탄핵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 겁니다. 검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죄는 만들면 되는 거지 있는 것은 더 부풀리면 되는 것이고 어떻든 감방에 집어넣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는 미리 여러분들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이지 그냥 누구를 까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대표하게 되면 단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좌파들이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선악 정의부중이 올바름 올바르지 않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는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라인으로 검찰들이 다 줄을 설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조국 씨가. 형법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당무를 개입하기 때문에 행사처벌 대상이다. 죄를 아무든지 만드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될 때 윤심 운운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관련자를 옥죄 가지고 거짓 정언을 만들고 대통령을 뭡니까 탄핵으로 몰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다 많이 해오신 분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시나 명령을 내려야 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좌파들 함께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는 겁니다. 다 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의 건성이라는 것은 두더지 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권의 향방이 바뀌게 되면 검사든 판사든 다 그쪽 라인에 줄을 설 겁니다. 죄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 모두가 동원이 될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권력을 작은 사람들 눈치를 보지만 권력이 바뀌게 되면 그 권력이 바뀌게 되는 타이밍이 2021 총선입니다.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도 그런 교훈을 못 깨우쳤으면 그 아둔함의 여러분의 아둔함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국 씨는 여러분들 2023 총선에 서울에서 나오면 당선 당내위이 되겠죠. 왜?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에 조국을 다 당선시킬 테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블당은 210석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득표수를 만드니까. 득표수를 대한민국 투표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수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가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철두철명이 여러분 젊은 날부터 경제학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농거나 논리를 제공할 때 항상 여러분들 있죠 기자 출신들은 뻥을 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근본 심성이 가정을 하고 가정에 따라 시나리오시오가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탄핵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달 있으면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 것이 그게 진짜 옳았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노골증인 당무 개입 나경원 씨로 여러분들 꿇어 안 치고 김기현을 부상할 때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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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국 씨가 언급 안 해두고 면요 그것까지 여러분 더하게 되면 전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한 정무수숙에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다. 개처럼 뛰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분들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얼마나 개처럼 뛰었습니까 뭐 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도 여러분들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노골적인 당무 개입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그 좌파들이 여러분들 죄를 만들면 수없이 만들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뭐 100% 들어가는 거고 여기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숙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건박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죄가 해야 될 것이다. 좌파들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고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에 가능하지만 그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 좌파들은 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건들리지 않고 침묵한 그런 비용을 본인 스스로는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일당에 위한 실질적인 법력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심각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일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통찰력은 그런 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애통하게 외치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고 이번에 사전투표제도를 여러분들 수선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면 최소한 여러분들 국힘당이 건수한 자유로 승리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대패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양림리 씨처럼 국민 천만 명이 나서는 것보다 윤석열이 한 사람이 결단하면 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선거 사기 시력들에게 대통령이 투항 대통령이 항복한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좌파들은 아마 본인들이 세운 계획대로 야무지게 뭡니까 국가를 장악해 나가겠죠 모든 것이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악소리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악소리도 그거를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고 아니라는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차이인 겁니다. 그 판단의 차이가 앞으로 많은 부분을 다르게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다음 주제로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윤통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기 전에 호흡을 좀 고르는 의미에서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그야말로 직대성한 책이 지난 6월 말에 완성된 이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다섯 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그냥 배 속까지 여러분들 파헤친 그런 저서입니다. 명저까지는 아니지만 이 저서는 기본적으로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4위로 총선을 다뤘고 지방선거를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치러졌던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모두 8분의 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상대방으로부터 훔치는 그런 일종의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책들에 사용한 소위 선관위지도 선거범죄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조작 정도를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부정 문제를 밝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병호 tv를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인에서는 아주 보기 더문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다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천쪽 정도 분량되는 좀 두터운 책이기도 합니다마는 대단히 잘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